안 보이는데? 저 멀리 보이는 도쿄타워.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온 곳은 바로 어디죠?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술을 먹고 몸이 안 좋은 충충이. 맥주 3잔밖에 안 먹었다고? 도쿄 호텔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살 거죠? 열받네. 너 여행 와서 누가 이렇게 술 먹고 속이 안 좋으래? 어? 맵맵 가게예요. 바로 토토 거를 사볼 거예요. 토토 게 좀 있으면 귀여운 것들을 사려고 동키 호텔에 왔습니다. 와, 저로 오자마자 완전 화려해. 이건 뭐야? 진짜 걸레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일상 없어 보이는데? 오, 사탕들. 아니, 한국 게 되게 많다. 비타젤리, 팝카스젤리. 딴딴딴, 던키 호텔. 던키 호텔. 던키 호텔. 아, 귀여워. 일본은 진짜 이런 키티나 디즈니 것들을 많이 사가야 돼요, 여보. 이게 뭐예요, 근데? 귀여운 건 알지만 어디에 쓰는지는 모른다. 토토 거예요. 토토. 토토. 난 개인적으로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때? 이거 하나 사봐. 아니야. 그냥 미니가 난 것 같아. 딸이라는 가정화에. 딸이면 핑크지. 아, 귀엽다. 아, 그래도 그것도 귀엽다. 여기 딸기 있어서 너무 귀여워. 키즈캡이래, 여보. 머리도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여기 봐봐. 귀엽네. 아니, 근데 가격이 안 귀엽네? 가격이 사악하네. 이것도 있어. 아, 귀여워, 여보. 어떡해? 둘 중에 뭐 사? 그래, 키티 사자. 우와, 대박. 여보. 이거 한 번만 써봐요. 짱 멋있어. 여보. 여기요, 여기. 귀여운 거 천국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토토 걸 골라볼까? 이게 머리핀인가 봐. 진짜 화려하네. 반짝반짝 난리 났어. 이거 헤어밴드다. 안 되구나. 아, 너무 귀여워. 칫솔, 치약 세트예요. 이건 사자. 응.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응, 키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얜 별로야? 쿠로미, 보라색? 네. 헤헤. 얘 너무 귀엽지? 응. 진짜 대박이다. 여보, 이거 어떡해? 계산할 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쉽다. 돌아가, 없어. 이런 거 나중에 유치원 가방에다가 달아주면 안 되나? 네임택. 이거 네임택 아니야? 와, 이거 봐. 이거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사야겠지? 아, 젓가락 그거 하는 거구나? 어. 교정해 주는 거. 사자. 으이. 물병이야, 우! 음. 키티가 귀엽지? 키티 귀엽다. 응. 키티가. 진짜 한 2시간 기다렸나? 2시간 더 기다렸어. 너무 힘든. 아주 상큼해. 뭔가 프레쉬하다. 응. 아, 새우가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 거의 거짓말 안 하고. 4시에 첫 끼를 먹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아, 이게 그 아보카도 그거구나? 아, 안에 아보카도가 들어있네. 아, 안에 아보카도가 들어있네. 맛있다. 아, 안에 치즈. 한 번 먹어볼게. 먹었다. 괜찮아? 응. 한하잖아. 저걸 가요, 오빠? 아, 밥을 두 그릇 먹다니. 아니, 이거 세 그릇 먹어야 돼. 하아, 너무 추워. 아, 밥을 두 그릇 먹다니. 하아, 너무 추워. 하아, 밥을 두 그릇 먹다니. 자꾸 나갔는데도 너무 추워요 고난과 역경에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좋아요 소파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맞아 여기야 모자도 있고 장갑이랑 우산이랑 손수건 봐봐 또라이 몽 귀엽다 이건 너무 군방장시 같다 근데 아무데나 캐주얼하게 따는데 하기는 그 나은 것 같은데 독일에서 일하는 애들 같지 않아? 불뚝청소 동장 동장 고마운 소토야 이게 맘에 들리? 이걸 샀으면 좋겠니? 응 뻔뻔한 인중 또 해봐 또 해봐 짱짱 맛있겠다 진짜 짱짱 맛있겠다 Rogers 우와 처음 보였어 이렇게 나오는 거 구워 봐 이거 오이시꾸나르에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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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Shore 오이시꾸나르에서 뭐해 뭐해 1 × 낙인가 봐 오, 그러네. 우와, 맛있겠다. 대박이다. 진짜 짱이다. 뜨거운가 봐.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떡 맛있어. 떡이야? 맛있어. 맛있어. 뭔데, 뭔데. 뭐 먹을까? 진짜 맛있다. 다음! 토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오, 몰라. 애기용품 사러? 일본에 아기용품 사는 곳 유명한 데가 있어서 토토 거 사러 갈 거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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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고 있었어? 안녕하십니까. 화장실. 진짜 동쟁이 아빠랑 못 살겠어요. 건강. 아카창! 여보, 드디어 왔어요. 아카창! 진짜 귀여워. 입구부터 난리 났네. 귀여워. 나 호빵매 진짜 좋아하는데. 여보, 호빵맨. 와, 여기 진짜 넓구나. 여보, 여기 지금 보통 넓은 게 아니야. 완전 여기 저 끝에까지 다 있어. 여보, 호빵맨 가방 봐. 앙팡맨! 짱기! 진짜 짱기. 이거 테이 찾아줄까? 진짜 귀엽다. 테이 선물. 여보, 우리 여기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색다르다. 그러니까. 맨날 다이소 나갔네. 아니지. 동키 호텔 같지. 동키 호텔. 이거 안 돼, 안 돼. 우리 저쪽부터 순서대로 봐보자. 여보, 장갑. 여보. 얘랑 세트야. 얘랑 세트야. 사. 아, 멈춰. 대박이야. 해루지, 해루지. 비 젖지마. 해루지 같은. 해루지, 해루지.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잡아야 해. 어? 여보. 여기는 나를 위한 공간이야. 나를 위한 공간이야. 이런 걸 입어야 해. 이런 치마. 보면은. 이런 게 편하거든. 손싹이야, 여기. 우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손이 이만할 수 있어? 내 손은 이만한데? 아, 귀여워. 토끼예요, 여보. 우리 토끼티라고요, 토토. 우와, 톡바지 진짜 귀엽다. 역시. 일본하면 미피랑. 앙팡맨. 톡바지야, 여보.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어떡해? 톡바지야.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와, 여기 진짜 엉덩이 다 난리였다. 가격도 괜찮다, 다. 그거 사자. 토끼니까. 차이가 6,900에. 2만 원. 2만 원도 안 되지. 아빠가 관심이 있네. 여기서 동물들 다 있어요. 그러게. 모자. 귀엽다, 끈이 있어. 아, 귀엽다, 이것도. 공돌이야. 그거 사보자. 그거 너무 귀여워. 대박,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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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이거 보세요. 여보, 이거 보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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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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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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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비필스. 비필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와, 진짜 예뻐. 도시락통도 진짜 많다.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이 도시락통 어떡하냐. 너무 귀엽네. 컵밥. 귀여워. 헉, 비필스 포크 하나. 쓴 지 안 돼. 설마 이렇게 세트로 사야 돼. 여기 있고. 배. 내가 캐릭터 바퀴 있는 제품은 원래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애가 생기니까 이게 바뀌네. 그치. 완전 바뀌네, 마인드가. 여기가 애기들 간식 판드인데 애기들 간식도 되게 많이 사간대. 이거 맛있는데.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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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젓가락. 아, 미키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푸도 있어. 꼼이 안 돼. 꼼이 안 돼. 꼼이 안 돼. 토끼 아니면 안 돼? 아니야, 나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미키. 얘 뒷짐지고 있어. 왜 안 돼? 종대장은 실망했다. 종대장은 실망했다. 이게 뭐게? 주슈. 맞아. 짱기지. 이에 먹혔을 때 이걸 빼주는 거야. 어때? 이빨 날라면 한참 걸려요. 이빨 날라면 한참 걸린다고? 그러기엔 젓가락질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너 사지 않았어? 이게 뭔데? 아, 물티슈 뚜껑. 그럼 기왕이면 저 키티로 사주겠니? 난 이 키티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것도 심플하다. 이걸로 사자, 그럼. 응. 얍. 종갈이다. 진짜 귀엽다. 일단 이걸 사야 돼. 제일 유명한 바나마. 바나나나. 좋아. 이 두 개를 사겠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귀여워. 노란색도 있어. 이거? 응. 이렇게? 어때, 이렇게? 좋아요. 괜찮아? 좋아요. 귀여워. 귀여워. 엄마, 아빠 따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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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꿀. 꿀. 꿀먹어. 저거 다 꿀. 꿀 빨어? 어, 꿀 빨라거든. 인생 꿀 빨라고. 코 옷을 입고 꿀을 빠는 건 어때? 왜 이렇게? 꿀 빨라. 꿀 빨라. 고려가 너무 크다. 네. 꿀 빨라. 네. 꿀 빨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